사실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추억 만들려고 해가지고 진짜 같이 놀까요? 네 이렇게 싸우고 뭐라고? 잠깐만 안돼 벗어 벗어 좀 기운 드신 분들 잘 보셔어요? 벗어라 그럼 후회는 수고하십니까? 벗어라 잘 치는데 잘 들리네 일단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